안녕하세요 설업버프하우스 잼나게살기TV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5일 일요일이구요 원래 낮에 바람도 많이 부이고 날씨가 좀 쌀쌀해서 아이들 실내에서 오늘 지내다 보니까 뭐 특별히 촬영하고 뭐 그럴 영상은 없었는데 아이들 저녁 먹고 운동장에서 좀 놀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내리고 있네요 올해 눈같은 눈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겨울을 보내는가 했었는데 그나마 뒤늦게나마 이렇게 눈을 구경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잠깐이지만 뭐 나름 낭만적이네요 그죠? 일단 차가운 일요일이 해봅기TV 하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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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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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